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소속사의 미숙한 대처로 수많은 일들이 나비효과 같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는 16일 사고 당시 김호중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김호중은 잠시 휘청이더니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탔다고 보도했는데요. 김호중은 1차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고 다시 2차 술자리로 가기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거죠.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밝힐 단서로 거론되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매니저가 뺀에 파손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제 유흥주즘에서 김호중을 집까지 태워준 대리운전기사의 증언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대리운전기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중씨 사건은 베일이 벗겨질수록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은폐 조작한 사건은 처음이죠. 김호중씨가 사고를 낸 후 내려서 이 사고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니저를 시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하게 하고 다른 매니저에게는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범인 도피 증거인멸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더해져 젊은 매니저를 전과자로 만들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김호중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 종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해명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돈 문제고 김호중은 무혐의로 가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선 김호중은 음주구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말 맞추기를 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술잔에 입을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죠. 김호중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20년 이상 교통사고를 전담해온 한 유명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유흥주즘에서 김 씨가 술을 마시는 영상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김 씨가 술을 입에만 머금고 있다가 다시 뱉었다는 식으로 진술한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고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즉 핵심 증거의 인멸, 범인 도피교사 등 혐의를 김호중이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속사 입장문 등의 논리가 정교하게 짜여있다는 것이고 사고 직후 뺑소니를 친 이유가 음주가 아닌 공황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병력 제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소속사 대표가 내가 다 지시한 일이라며 김 씨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조폭 영화를 보는 기분인데요. 음주를 했다면 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숙기관을 가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면서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할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려는 이유는 또 하나 맞물려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번 주말 다음 주에도 공연이 잡혀있는데 특히 다음 주 공연만 봐도 23, 24일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이 열리는데 이게 2만석이 매진이 됐죠.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티켓 가격이 장당 19만원에서 23만원 정도인데 시야 제한석은 워낙 싸게 팔리니까 그걸 제하고 일반적인 좌석이 이 정도에 팔린다는 건데 관련 매출을 추정해보자면 50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와 관련해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될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바라보는 사안에 휘말렸을 경우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일단 티켓은 모두 환불을 해줘야 되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게 될 건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일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적어도 이번에 잡혀있는 공연들은 모두 이행하고 강행하기 위해서 지금 음주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소속사 측에선 김호중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를 하고 있고 공황장애 때문에 접촉사고 후 처리를 못했다는 김호중은 사고 직후 골목에 차를 세우고 여유있는 태도로 전화 통화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매니저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고 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매니저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파손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매니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 매니저도 앞서 도착한 매니저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또 다른 매니저를 불러서 직접 운전을 해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호텔의 김호중을 투숙시킨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에 내가 운전을 했다고 자수를 했던 인물은 두 번째로 도착했던 매니저였는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도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사실상 시인한 셈인데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완전히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죠. 술집은 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입에는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김 씨의 매니저가 진실을 규명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파손한 것은 악권인데 소속사와 매니저의 살신성인급 감싸기가 눈물겨울 정도인데요. 김호중의 팬카페에는 얼마나 지쳤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글이 올려졌다고 하는데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죠. 연예인은 공인이고 사생활을 떠나 양심과 도덕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는 사고 직후인 11, 12일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18, 19일 창원, 6월 1, 2일 김천 등 예정된 스케줄도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돈과 찐팬도 중요하다지만 따가운 국민시선은 느껴지지 않는지요? 수사기관에서는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를 훼손하자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데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김호중 씨의 음주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주요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해 정황상 음주운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동선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 차를 타고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술은 어디서 먹었고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유흥주점에서 집까지 김호중을 태워줬던 대리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공황장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공연을 앞두고 피곤해 보였고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개그맨 이창명인데요. 그는 출발 드림팀을 진행하며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2017년 4월 20일 자신의 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병원 3거리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교통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를 버려둔 채 도주를 했죠. 그리고 20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20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했으니 음성이 나왔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26으로 측정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뭐냐면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운전자가 술을 깨어버렸거나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운전 당시에 여러가지 몸무게, 음주량, 시간, 성별 등으로 계산을 하는 바로 그런 공식이죠. 그런데 결과는 1심과 2심, 무려 대법원까지 2년 동안 소송전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명 씨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대중들은 이창명 씨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창명 씨는 사고 이후에 거의 방송활동을 하지 못했고 백수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김호중 씨도 자숙해야 된다. 여러가지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명백백히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김호중 씨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팽배하죠. 더구나 사고가 일어난 뒤로 4일이나 지나서야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만일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김호중과 소속사는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김호중은 사고 다음 날인 11일과 12일 사고 사실을 숨기고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트로바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를 강행했는데 이건 완전히 대중을 기만한 행동이죠. 또한 이미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며칠 후 18일과 19일에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공연과 23일과 24일에 올림픽 공원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공연도 취소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 인기 1위 트롯 가수는 이명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장 실속을 챙기는 사람은 김호중이었는데 김호중의 행사비는 회당 4천만원으로 최고를 달리고 있죠. 김호중은 그래서 에세이까지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1위까지 하며 팬덤에 돈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뺑소니를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대중들은 또 김호중이냐며 또 호중이라고 비꼬기까지 하고 있는데 김호중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원래는 불량 학생이었지만 개과천선을 해서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준다는 이유였고 그렇게 그는 과거 불량스러운 행적을 마치 훈짱처럼 얘기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 김호중의 이력은 독특한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선수, 중학교 땐 대통령 경호원이 꿈이었고 중학교 2종 격투기 전국대회 우승까지 했을 정도로 운동실력을 타고났죠. 성악에 재미를 붙인 건 중학교 3학년 교회에서인데 경북 레고에 합격해 성악인의 꿈을 키웠지만 레슨을 받을 형편이 안 되자 선배들의 유혹에 넘어가 잠시 조직에 발을 담근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9년 은사의 도움으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약 고교생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오프닝 곡으로 부른 카루소는 웬만한 성악가도 도전하기 힘든 사목타보 고음이 수차례 나오는 고난도 곡이었죠. 성악가 김동규는 18살이 소리를 저렇게 내기 쉽지 않다고 극찬했고 영상을 본 독일 측 연락을 받고 유학길에 오르는 기회까지 얻어서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됐는데요. 귀국 쿠트로트 오디션에 참여한 건 대중적이고 다양한 음악을 하고 싶은 그의 열망 때문이었죠. 바람잘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다 혹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를 팬들은 굳건한 팬덤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에서 성악가로, 무명 가수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굴곡만큼이나 휘몰아치는 이번 논란을 넘기고 그는 어떤 성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